너 큰 공이야 어? 너 믿지 않으면 너 믿지 않으면 너 믿지 않으면 나를 이상한 순위나 거두면 아유 백끼리 했지 알지? 진짜로 내 큰 공이 딱 실어났어 저까지 못 보내고 딱 봤어 그냥 그냥 8번이야 8번 8번 근데 일단 5분 정도 애들이 딱 하이 짱기사 진짜 내가 따는 데는 일베에서 우어들 벗고 갔잖아 그래서 일베에서 벗어들 그녀와 거리를 딱 잡고 하렬에서 나오면 그래 아니 그래 그냥 나오면 그만 나오면 거기 나와있으니까 아니 이거 키워가 나오면 그녀가 왜 그래 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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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령 비단코레벨 유형님은? 2동 4명 나오고 된다는 거 유형님의 이야기 진짜 잘 봤어요 이형님은 아쉬울京 누가? 아유엔진다 와! 갔어! 갔어! 딱웠어! 아휴 개국수방아버거 수방아버거 찢죠? 아 아 안돼 안돼 HBM이 원래 자르고 이렇게 좋은거 왜 딱 아예 왜 이리자마자 아이고 한 번가 아 모빈이 딜가야 따로 모빈이 150명 아 감사합니다.